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에 필요한 용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 용어에는 영어 약자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한국 주식을 본다고 하더라도 써야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영어 아니다, 한국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억해 두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제가 말로 쭉 설명을 하고 영상 끝에 용어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처음에는 그냥 들으시고요. 나중에 용어 정리된 거 스크린샷에서 외우세요. 제일 먼저 주식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단어는 바로 PE일 거예요. PE는 Price to Earnings의 약자고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익의 몇 배 수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네랄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PE가 낮아요. 그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PE가 좀 높은데요. 이것만 보고 제네랄 모터스가 더 싸니까 제네랄 모터스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네랄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도 줄고 이익도 꾸준하게 줄고 있어요. 그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출이랑 이익을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률까지 고려해서 요즘에는 PEG를 많이 봐요. PE는 10인데 이익은 5%씩 감소하는 회사보다는 PE는 30이지만 이익이 15%씩 증가하는 회사가 훨씬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PE가 주당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EPS는 주당 순이익이고요. 여기서 주식수를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익보다는 현금 흐름을 더 중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Price to Cashflow, PCF, 여기서 CF는 캐시플로우의 약자예요. 그리고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Price to Sales, PS를 보기도 해요. 제가 가능하면은 어려운 회계는 다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주식을 하지 않고 그냥 요리만 하시더라도 아셔야 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익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매출액이 있어요. 만약에 자동차를 파는 회사라면은 자동차를 판매한 금액이 매출액이에요. 그리고 매출 원가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재료값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건비 그리고 공장이나 기계를 사용한 비용이 매출 원가예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이 매출 총 이익이고요. 영어로는 Gross Profit이에요. 여기에서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일반 사무직 직원들 임금 같은 거를 SGNA 판매 관리비라고 하고요. 매출 총 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영업 이익이에요. 영어로는 Operating Profit 또는 Operating Income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회사가 만약에 부채가 있어서 이자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면은 이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계산이 돼요. 또는 외화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환차 이익이나 환차 손이 발생했다면 그거 역시 영업 외 손이익으로 잡혀요. 영업 이익에서 영업 외 손이익을 뺀 다음에 남은 금액이 이름이 좀 많은데요. 경상 이익, 영어로는 Recurring Profit 또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Earnings Before Tax 그리고 여기서 세금을 내고 남은 금액이 바로 순이익이에요. 순이익은 영어로는 Net Profit 또는 Net Income이에요. 이제 여기 두 개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하나는 A고 또 하나는 B예요. 둘 다 매출액은 100이고 순이익은 10이에요. 이익이 성장하는 속도도 같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두 회사의 주식이 똑같아야 되나? 그거는 아니에요. 이 회사들은 비싼 기계를 사와서 그걸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요. 이 기계의 가격이 1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A는 이 기계를 100을 주고 사와서 4년 동안 매년 25만큼씩을 비용으로 계상을 해요. 그 반면에 B라는 회사는 똑같이 100을 주고 사온 기계를 10년 동안 매년 10만큼씩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A는 순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자 소득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B라는 회사는 부채가 많아서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순이익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회계정책 그리고 재무상태에 따라서 회사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차이를 제거해서 기업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EV2EVT라는 지표를 사용하기도 해요. 먼저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시가총액에서 순현금을 빼요. 만약에 부채가 있으면 그 부채만큼을 더해줘요. 그리고 혹시 소각하지 않은 자사주가 있다면 이거 역시 빼줘야지 돼요. 그리고 EV2EVT는 이자 비용이랑 세금 전 이익에다가 D랑 A를 더해준 건데요. 이게 바로 사실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을 영어로 Operating Profit이라고도 하지만은 EBIT라고도 불러요. 좀 헷갈리시죠? 근데 이제부터는 헷갈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D하고 A는 사실 영어로는 디프리시에이션 그리고 아모타이제이션인데요. 한국말로는 감가상각, 이연자산상각인데요. 이렇게 어렵게 외우지 마시고요.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D하고 A의 차이가 있다면 D는 자동차나 비행기 그리고 기계 같은 눈에 보이는 자산을 기간별로 배분해 준 거고요. A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부가액이 100인 회사를 200을 주고 사왔어요. 여기서 이 100을 영업권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한꺼번에 비용으로 떨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5년 동안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랬을 때 20이 이연자산상각 아모타이제이션이에요. 그럼 이제 구글을 예를 들어서 PE, PCF, PS, Enterprise Value to EBITAR을 찾아볼게요. P는 시가총액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E는 Net Income을 찾아야 되는데요. 보통 TTM을 많이 써요. TTM이 뭐냐면 Trailing 12 Months라는 뜻이에요. 가장 최근 분기가 2019년 6월에 끝났어요. 그러면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가 바로 TTM이에요. TTM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FY, Fiscal Year인데요. 이거는 회계년도예요. FY 2018, 작년의 이익을 사용하면은 너무 옛날이라서 성장기업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회계년도가 2월에 시작하기도 하고 5월에 시작하기도 해요. 이렇게 회계년도가 다른 회사들을 같이 비교할 때 TTM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TTM은 구하실 필요 없이요. 이렇게 Seeking Alpha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PE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Enterprise Value는 이렇게 나와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순현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EBITDA를 계산해보면은 PE보다 더 좋은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보지 않아도 세킹알파를 찾아보시면은 숫자들이 이미 다 계산이 돼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볼 때는 이익만큼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거든요. 이 현금 흐름은 순이익에다가 현금이 동반되지 않는 비용이나 이익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운전자금의 변동을 조정해주세요. 어떤 기업은 운전자금에서 현금이 마이너스가 되고 어떤 기업은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미국 기업을 분석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SBC예요. 이거는 Stock Based Compensation. 이거는 인건비예요. 분명히 인건비인데 현금이 동반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더해줘요. 여기까지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고요. 여기에다가 설비투자 금액을 빼주면은 바로 Free Cash Flow가 나와요. 미국 주식을 보시면서 아마 Gap EPS, Non-Gap EPS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Gap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회사들은 모두 Gap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해요. Non-Gap은 뭐냐면 Gap 이익에서 SBC를 더해주고요. 그리고 영업권 삼각한 거를 더해준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회사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예를 들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SBC를 Non-Gap 계산할 때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2, 3년 전인가 그때부터는 SBC를 빼버리더라고요. 미국 주식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Non-Gap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신생 기업도 아니면서 Gap 기준으로 이익을 못 내는 회사는 시장이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일단 Gap하고 Non-Gap의 차이가 많은 회사는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이 SBC는 매출액의 10% 정도가 적당하고 많아야 15%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는 매출액의 반을 자기네들끼리 인궁으로 지급을 해요. 이런 회사는 주주한테 남는 게 없어요. 이 주식을 공짜로 받은 사람들이 시장에다가 계속 팔아대면은 주가는 무거워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미국 회사들은 M&A를 많이 하잖아요. 이때 장부가보다 더 지급한 게 영업권이고 이 영업권을 아모타이제이션으로 상각을 하게 되는데요. 큰 회사가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M&A 할 수도 있고 비싸게 사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생 기업 중에서 새로운 분야도 아니고 자기네들의 분야인데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성장을 하려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는 자생적인 연구력이 좀 딸리는 거예요. 오늘 좀 길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나온 용어들 여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스크린샷해서 기억하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